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저, 김도연입니다. 이 작품은 1999년 12월 4일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크고 시원하게 트인 눈과 높게 솟은 코, 도톰하고 매력적인 입술까지 화려하고 이국적인 이목구비가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입니다. 이 작품은 그저 눈짓, 손짓만 해도 힙한 느낌이 가득한 본투비 힙스터입니다. 작품을 보는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언니라는 말을 내뱉곤 한다는데요. 그래서 이 작품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만인의 언니입니다. 지금까지 살펴본 언니, 아니, 김도연 작품 어떠셨나요? 고요한 마음에 불을 지르는 마성의 작품, 김도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!